DC-130 아니 그 어떤 어.. 매직 이뮨을 이렇게 표현한거에요 손등잡아 제가 말했죠 도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눈알 파버릴 수 있다고 그쵸? 자 우서 눈깔 돼 이미 파였나? 왜 그러지 눈깔이? 자 대 자 뱅클리프 준비합시다 아하 이거 나왔어 나왔어 아 이거 묵혀? 인간 아니죠? 이거 묵히면 인간 아니죠? 이거 묵혀? 네 익산보석센터에다가 그냥 팔아벌라니까 자수정으로 유명하죠? 익산보 요거에다가 요거 아 이거 괜히 냈나 싶어 뱅클리프 나오면 딱딱딱인데 미쳤는데 아무도 못 먹는데 지금 내고 싶다 이거 이거 내고 다음에 이거 냅시다 인정하시죠 요건 인정하시죠 요거 낼게요 멀럭퇴 릴프공수 축 오믈렛은 맛있다 날 서리꾼 헷 흑산도 뱅 아 이거 함 뒤지는데 이거? 진짜 칼 차고 이거 함 뒤져 아 einen 더운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대피하시지를 못해요 채노 감사합니다 근데 대피하지도는 못해 몰아고! 도매오! 칼은 해야죠 다 잡아 놔야지 왕축 바를지 누가합니까 드버프 바를지 누가 알아요 다 잡아 놔야죠 공심도 차리죠 뒤집어 버리구요 아 근데 아깝다 이거하기 아니죠 명치 치는게 더 낫죠 겨우 미소에에에엉 암공이나 다 없었죠? 뱅킹이 서서서가죠? 와우! 정군님 천원검사합니다 아 좀비를 뒤집자? 안돼 안돼 조상님들 정신 못차린거 같은데? 얘 아직 깔면 깔수록 안좋다는걸 모르네 깔면 깔수록 때리고 꼭 때리고 고발 올려야죠 왜냐면 돌진 난다나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겨우니까 명칭 딱 때리고 고발 일단 깔아줍니다 상하색 계속 깔아주면 계속 바꾸죠? 4 진흥구가 신성화 신성화 뽑아왔네요 역겹죠? 결국 그리구 대킬하지도 않고 밴클리프 안나오고 동전칼이 유효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에 왕축 있었을거에요 왜냐면 막 자꾸 막 심경을 깔라고 하는거 보니까 그쵸? 역겹죠? 동전칼이 그쵸? 동전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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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전히 돌려보냐고요? 열받아 삼판자였어요 등뒤를 초소 하하 또 준비가 됐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빨리 준비됐어요 네루비안도 나와도 괜찮고요 네루비안도 네루비안도 늦었지만 할거 다 있죠 자를것도 있고 복조기만 아니면 되 복조기만 아니면 되요 복조기 안내는거 보니까 정신 못차리죠 너 2딜 나 6딜 도발? 3코스트 3코스트 2데미지 줄 수 있는게 있어 근데 3코스트에 돌진으로 뭘 잡을 수 있는건 없거든? 그쵸? 상탈지가 정말 많아 오히려 퓁퓁퓁 퍼져가는 광기를 생각하면은 요게 맞아요 그쵸? 네루비안도 왠지 그쵸? 왜냐하면 2공짜리를 쳐줄수가 있어 그쵸? 등블룸에서 난다! 혜인 흐흑 흐흑 도발 찾았으니까 이거 쓰지 말아야돼 도발 찾았으니까 이거 쓰지 말아야돼 하하, 명치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킹습스만 분명히 도발 하나 또 나와 그때 제껴야 돼 폭발성 수정 물약? 파워가 있고 하면 되잖아 어떡하지? 너덜너덜 너덜너덜해 주셨는데? 아, 요걸 만든거야 방어 태세 완료 방어 태세 완료 이러면은 요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로 합시다 요거 먹고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할까? 편안한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는게 봐봐요 이걸 할 수가 없는게 풍부 암불이 있네 상담이니까 암불이 있네 상담이니까 암불이 있네 비표인거라고 지불은 괜찮아 지불은 괜찮아 지불은 괜찮아요 쉬욕 해도 명치 쳐야죠 왜냐면 이렇게 쉭 해도 요거 살고 요거 살고 명치야 몇 개 없죠? 2번뿐이다 암불고리까지 있으면 그거는 랭크덱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도적 잡으면 다 눈알 파인다 동동밴이다 해요 동동밴은 내가 뽑았는데 그럼 님들도 동동밴 뽑아가지고 쓰던가요 아.. 아.. 빨리해라 그 상대는 안두인 위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등 뒤를 조심해 오! 아아.. 따.. 아.. 또 간장게장 나왔죠? 묵혀버릴게요 그냥 자 숙성시키고 즐거운 한여름축제 요거까지 나왔는데요 요거 까지 나왔네요 부들부들 되죠 부들부들 되죠 아 시그아저갔네 죽어버리면 되죠 너무 좋죠 죽어버리면 되죠 피도 확 뺏겼죠 또 교환하죠 또 교환 뭐라고 하면서던가 아 바이온 덕스 5병 무방적으로 사실 좋어지는 시나리오에요 이게 이게 투기장에서 너무 좋아 내 작은친구를 소개하니 안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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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정령 이거 하는건 말이 안돼요 아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맞네 이걸 지금 내버릴까? 이걸 지금 내버리죠 왜 말이 안되냐 죄송합니다 말 돼요 어 요거 어 요거 왜 이걸 안잡지 어 요거 왜 이걸 안잡지 나 뭐 있었지? 나 그거 있...있지 않았어요? 4코스트? 없네 정분 정분 이거랑 쉽대요 이대로라면은 요거 요거 9 10 신폭이 있다고요? 그럼 뭐 다 있어? 뭐 만물상이에요? 그럼 직업이 왜 사죄에요? 만물상이라고 하지 없죠? 얘는 직업이 사죄인데? 다 있으면 안되죠 어? 이렇게 해야지 어? 이거 힐 안해? 뭔가 쎄한걸 느꼈나? 왜이러지? 왜이렇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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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이거하고 이거하면은 이걸로 시간을 끌어봤자 어? 이걸 깔고 더이상 깔게 없어 요고 요고 요렇게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음 오케이 먼저 꽤 얼마였wer 얘는 지금 이거할 있랄만요 마우 마우 ㅋㅋ 흐으으음 쓰읍 아 5딜 여기다 줬어야 됐나봐 아아가가 어딜 줬으면 안됐나 지금 안끄П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3시 10분에 자겠네 제발 부탁합니다 거대 가슴 남캐 공역주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뱅클리프용 3승 3회 3시 30분 맞추기 위해서 이번판 25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되죠 이기면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텐가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텐가 칼 어차피 할것 때문이 왜 보지도 않고 칼을 차지 어? 어허? 이코 하나만 나와라 이코 이코 하나만 제발 이코 하나만 그걸 때리면은 얘가 또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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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3 3 교수님 호기심때문에 여쭤봅니다 여름인데 수염때문에 더 덥거나 땀차지 않으시나요 하컴따운 트레일 이건 어떨까 근데 얘가 또 때리면 그게 되는데 뭐지 빨리 지식해야 해 이건 못다 1. 2. 2. 3. 3. 4. 5. 5. 5. 5. 5. 5. 왜요? 5. 5. 5. 장단있어. 기습거지. 5. 6. 10. 10. 다인을 해달라구 오! 미친 똥카 똥 됐네 채널 감사합니다 채널 어차피 이걸로 하면 되니까 독성을 바르는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 아무것도 모를 때 묵직한걸 내죠 집을 남기는걸 잊지 마십시오 쟤 뭐앗 자 저의 다리나 절개 안할까? 노스 노스 노스로 핸드로 교사 그 다 이게 있으면 좋은게 뭐냐면 이걸로 뒤집어가지고 아무리 공격력이 높은것도 공격력을 낮춰서 잡을수 하... 아 나 더... 왜이렇게... 더 묶이고 싶지? 그럼 4 아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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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삭혀요 삭히긴 다음에 요걸로 무조건 잡을수가 있기때문에 딱딱딱 그리고 2코 2코나 2코 3코 2코 3코 2코 3코 2코 3코 칼날 부채 몇겹죠 비만설려 비만설려 아 이거 때가 아닌데 이거 어? 아 이거 때가 아닌데 이거랑 이거랑 너무 안맞잖아 이거 한번 더 쉬는거 인정하시죠? 이거 한번 더 왜냐면은 지금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얘를 얼마나 더 키워서 재밌게 행복하게 하느냐가 중요한거 뭐가 중요해 이기는건 도칼 도칼 잘생려 다엔 스 다안쓰 이거는 안써도되죠? 이건 안써도되죠? 요거야 요거 안써도되죠? 한번 가볼까 아 Red 아 나 아쉬운데 아 이건 남겨놔야죠 도발 뚫어야죠 아니 도발 뚫어야잖아요 도발 뚫어야죠